과와를 뭐야 이거 앗앗앗앗이 가도 돼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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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샤베리입니다 잠시만요 todaシャービforward 샤베리 aboard 1.5킮 6 throws 3.2ます 4키 foarte 5키e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국의 레전드가 있다면, 이문세씨가 있다면, 러시아에도 레전드가 있어요. 오늘 그 레전드를 뮤직비디오를 너무 기대된다. 보시죠. 이름이... 제가 읽을 수 없으니까 갈게요. 영화 아니야 영화? 뮤비. 영화같은데? 영화 아니야? 내가 잘못 찍었나?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. 진짜 영화같다. 이 사람이 약간 배우인데? 뭔가 히어로물같은 영화같은데? 변신할 것 같아. 뭐지?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다. 마루샤. 마루샤. 뭐야? 뭐야? 핸드폰 아니야? 뭐지? 영화인데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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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보이들 웃긴 것 같아요. 궁금해요. 나올 때가 됐어 지금. 오. 오. 갑자기 낯을?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19금 아니가? 19금. 오. 오. 뭐야 이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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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노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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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돈 진짜 맛있었겠다 와 와 와 와 뭐야 뭐야 와 제목이 티쉐인가 봐 티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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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 러시아 저도 무지개 많이 봤잖아요 네 약간 이런게 많이 있어요 아 좀 뭔가 기괴하면서 뭔가 병맛같은 미르지앙 쪽이면서 어머머머 이거 되게 시원하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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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전반적으로 다 마치 광고 영화처럼 되게 그 너무 때깔이 못해 아 맞아요 맞아요 영상미 팍 아니 저 아저씨는 가수가 아니야 배우에요 배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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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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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돼? 어떡해 형은 나 처음 봐요 나 처음 봐요 와우 광성동 아 노래 좋은데요 노래 좋은데요? 네 네 약간 유머쇠 아니에요 내 스타일인데 이게 안 본까봐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저게หน достаточно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티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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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일까요? 티셔 티셔 뭐야 이거? 공연장 아니야? 약간 짧은 영화 한편 잠깐 본 것 같네 영화인데 난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약간 약간 성전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되게 코믹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대체 이 가사 내용이 뭘지? 그것도 카톡으로? 티에셰만 알려줘 여러분 티에셰가 무슨 뜻이야? 뭔가 유혹하는 내용일 것 같아 유혹하는 내용 주문 같아 또 그렇게 욕기네요 너무 재밌다 안녕